한옥가가 만들어준 딸기탕으로 좀 차갑게 굳어서 먹는데 맛있다 설탕이 보석같아 노심개그가 필요해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딸기시럽 맛있다 근데 사 먹는 것도 맛있어 미안해 맛있다 밖으로 트레이 만들고 싶은데 트레이만들고 싶은데 트레이만들고 섞고 가루랑 타포 나무 휘젓는 것 빼놨고 그리고 이제 인형옷 그 다음에 밀리에선 큰 것 같았는줄 알았는데 열쇠골치 너무 작더라구요 오의자 좋아 좀만해서 키링을 달고다니고 근데는 좀 더 달고다니기 좋아해요 편해요 간편 이빨을 누르면 정해진 위치에서 이빨을 누르면 내가 이빨을 담으는줄 알았는데 그 직구도 아닌가 봐 너 왜 입안다물어 랜덤인가 왜 입안다물어 왜 입안다물까 어 담으다 세게 넣어야 되나 봐 누르면 다 잘 아 아 아 귀여운 것 같고 인형옷도 왔어요 이제 따로 리뷰해주면 큽니다 따로 이제 더 온거나 뻗어 딱히 리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맛있네 근데 맛있당 주꺼운 설탕옷 음 생살기 맛 맛있어 지금부터 비가 오네 사내고 난리났다 가해소에도선 개구리 이상 드디어 펼쳐본다 새건데 한 번도 안 샀어 너무 귀여워 그쵸 한 번도 안 샀었는데 귀엽다 어린이 우산 제지? 귀여워 안개 낀 거 봐 비쳤다 내 점심 훈제계란 초계룩 룩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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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도 옥수숯집에서 5천원 다이소에서 1만 2천원 1만 7천원 네 통닭 사먹을 거라 2, 3만원 다 써가는 1, 3만 하루에 3만원 너무 많이 쓴다 그리고 틴케이스 2,000원 디즈니 워 위니더풀 틴케이스 스티커 2,000원 귀엽다 신형 전화를 안 받을 거 같아. 짜증나. 거기 만들 때까지만 바꿔야 돼. 이만큼 갈라스는 3천원 24세. 12세커도 있었는데 똑같은 3천원이면 12세커보단 24세커보단. 지금 현장도도 16주년인데 다리 아파서 못났어. 뺄 수가 없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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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국이 엄청나고. 1,000원. 해서고자. 3ahahaha. 12 Hut Sach. 2km 많이 못. 1개 Bank 2,000원 있으면 총 1,000원으로 사라지네. stopover. case cameras Bog imperium dragon 광평 이제 약간 바삭이야. 일단 늦게될거에요. 이렇게. 추정돼. 조금.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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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사랑 5.7.8. 뒷불치면. 다가와. 이거 한가지였어 뭐지? 어? 80개는 그럼 안 예쁘지 않았어요 아차 먹을 생각 아 맛있지? 이거 한가지 호취가 매운 소스에 안받아졌다고 그냥 이렇게 멀리 없었잖아 이거는 남편에서 샀는데 치킨 소스인 거라고요? 양념 소스? 되게 매운거 같잖아 별로 이렇게 남겨서 고맙습니다. 밥도 하나도 안되있고 혼자 산거 다행이다. 정도 아껴야되면서도 돈이 많이 썼어. 아프다. 배터리 충전 3%라 먹은 상태에서는 잘 안보여요. 하늘이 이정도? 배터리가 들어오고 화면이 불이 켜지면 중간부터 먹은 모습부터 보여 드릴 것 같아요. 먹기 전엔 못 보여드려서 조금 부족하긴 한데 조용히 이렇게 이렇게 됐죠? 아쉽게 먹어야겠다. 밥은 제가 했는데 하는 동안 이걸 먹고 나중에 배고프도 먹으면 되니 행복한 불편이네요. 일은 하나도 안되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전화도 안받는데 많이 식은데요. 먹으니까 돼요. 배고파서 먹어요. 맛있다. 좀 식었어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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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때마다 맛있다. 해볼께요. 배터리 10원 되면 안보여. 16디아지 남은 밥마리 남은 밥마리는 치킨장면 소스 매운맛에 싫어 먹을거에요. 너무 맛있다. 소금이 다 짠해서 맛있다. 맛있다. 갓다리가 제일 맛있다. 갓다리가 제일 맛있다. 갓다리가 제일 맛있다. 기름이 튀겨졌다. 깔끔하게 갔나? 맛있다. 이 시간에 제일 행복해. 이 시간에 제일 행복해. 음. 음. 불숨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난 간장소스 다 먹네. 그래서 내가 태조야. 소금. 레몬소스가 최고야. 다 팔리는 이유가 있어. 다. 괜히 다 팔리는게 아니야. 저번주 다 팔려서 먹지도 못했어. 남짓을 먹었어. 소금도 오빠도 못먹었었는데. 디렉터였었죠? 음. 맛있다. 행복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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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한 번 간다. 음. 너무 맛있다. 잘 먹었고. 귤에다가 꿀도 발라서. 한개가 두개 먹었어요. 배불러. 이제 초콜렛, ABC초콜렛도 좀 먹었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일을 마쳤는데. 일이 잘되다가 안되다 잘되다 안되다 힘드네. 스티커 50정도가 있어서. 되게 귀여워. 위니더풀. 뒤에도 스티커 떼더니 이렇게 위니더풀 써있고. 아마 생긴게 좀.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여워. 그 다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